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든 마약, 참 충격적이고 걱정스러운데 10대 마약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2022년도에 10대 마약은 무려 480명 정도였습니다. 480명이 불과 몇 년 만에 서너 배가 늘었던 상황인데요. 마약 범자라는 건 암수 범자라고 하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난 인원수가 480명 정도라고 하면 암수율을 계산하면 거의 1만 5천 명대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만 5천 명, 참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인데 처벌, 성인 1대 마약 투약자의 처벌, 그리고 청소년 10대 처벌 좀 같은 수위이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인과 같은지 아니면 소년 경관법으로 좀 낮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청소년들이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되는 계기는 호기심이 많죠. 그런데 예전 같으면 아무리 호기심이 있어도 마약을 구매하기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판매자의 아이디를 접할 수 있다 보니 청소년 마약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처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소년범 정도의 수위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죠. 실제 사건에서 청소년들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입건이 되고 나면 일단 범행의 동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기심이고 또 불법적인 인식도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점이 상당히 많이 참작이 됩니다. 때문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 유예 정도로 처분에 이르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리고 설령 기소된다 하더라도 정식 형사범죄보다는 보호 처분에 머무르는 소년범죄 사건으로 머무를 수 있고 그 와중에도 보호자인 부모님이 앞으로 선도 의지를 충분히 강화하겠다, 잘 돌보겠다, 아이들을 잘 교육하겠다라고 하면 보호 처분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소년범들에게 경가물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주는 것은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건데 실수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폭력, 전과 이런 것보다 마약은 중독성이 무섭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발 방지 대책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법무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실제 마약 사범에 대한 재판을 진행을 하면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데 사실 가장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에 하나가 마약 사범이죠. 끊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국가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나서서 앞으로는 예방을 해야겠다, 방지를 해야겠다라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약 관련 전문기관들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을 해서 연계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콘텐츠나 유튜브에 많이 접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온라인 홍보도 강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